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떳떳입니다. 분명히 게임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 언차티드가 개봉을 했습니다. 저도 게임을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게임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임을 원작으로 해서 뭔가 기대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결과물이 좋지 않았던 영화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웹툰, 소설, 게임까지 다양한 콘텐츠들이 영화화를 겹치면서 이전에 원작 콘텐츠가 가지고 있던 흥미로운 점들이 영화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이곳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는 너무 원작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 매체에 맞는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죠. 마블의 경우도 마블 코믹스에 있는 스토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는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어서 그 세계관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언차티드도 비슷한 맥락에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게임과 100%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 조금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기존 게임이 가지고 있던 아이덴티티들 잘 흡수해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보면서 인상적인 장면을 하나 꼽자고 하면 영화가 시작하면서 등장한 플레이스테이션 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2005년부터 플레이스테이션을 플레이해왔기 때문인지 나름 정이 들어있는 브랜드인데 영화 사업에 진출해서 극장의 로고까지 등장하니 괜히 뿌듯한 느낌이랄까요? 아마 게이머분들이라면 비슷한 감정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로고는 플레이스테이션 프로덕션의 로고로 네이버 웹툰의 미디어화를 위해서 설립된 회사인 스튜디오 N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차티드의 모든 시리즈는 아니지만 언차티드 4를 플레이했던 입장이고 재미있게 즐겨봤던 입장에서 이 영화는 나름 재미있는 영화였습니다. 게임의 일부 스토리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조금 더 영화에 어울리는 스토리로 각색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런 방향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쿠키 영상을 통해서도 팍팍 느껴지는 것처럼 이 영화는 후속작을 높은 가능성으로 염두에 두고 절약된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원작의 재미인 보물을 찾는 재미보다는 각 인물의 캐릭터를 설명하는 것과 앞으로 이들이 보여줄 스탠스를 보여주는 것에 집중한 느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내내 저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야 라는 것을 너무 강조한 느낌이라는 것이죠. 게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도 이 영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중요한 상황이겠죠. 그렇기에 블록버스터 액션이 주로 등장해서 영화를 보는 맛이 있는 영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에겐 추리의 요소가 적다는 것이 아쉽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물들이 다소 쉽게 찾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물을 찾은 뒤에 액션과 싸움으로 결판이 납니다. 보물 찾고 싸우고 보물 찾고 싸우고 이런 수순이 반복되는 느낌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 영화의 후속작이 기대가 됩니다. 게임을 생각하면 아쉬운 점이 있지만 게임은 게임이고 영화는 영화니까요. 더불어 플레이스테이션 프로덕션에 다른 작품들에 대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의 드라마화나 고스트 오브 스시마의 영화화 등 다른 게임의 영화화도 준비 중인데 해당 작품들도 볼만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들이 영화, 드라마화를 하는 것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함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자사 제품이나 게임 구매를 유도하기 위함이 클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IP에 흥미를 가지게 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선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하면 블록버스터 영화로서 보고 즐기기에는 충분히 괜찮은 영화입니다. 게임에 대해서 모르고 보더라도 재미는 있는데 기존 게임 팬 입장에서는 실망할 요소도 분명한 것이 게임의 주된 코드인 추리와 관련해선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 자체는 흥미롭게 느껴지지만 인물들이 너무 쉽게 해결하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이죠. 이번 영화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전개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었으니 앞으로의 영화에서는 힘껏 프락세를 밟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차티드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영화가 재밌게 보긴 했는데 뭐가 없어가지고 딱히 할 말도 없고 이런 영화가 리뷰하기 힘들어요. 아 진짜